이번엔 어떤 임무인가요? 저희들의 미래는 사장님과 함께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어주실 거죠?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아무리 저라도 이 옷차림은 조금 쑥스러운데요. 물론 사장님이라면 참는 만큼 보답해 주시겠지만요. 아, 작전지역에서 야경이 좋은 곳을 찾았어요, 사장님.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저만 데리고 다닌다고 부사장님이 싫어하시면 곤란한데. 학교에서는 땅만 보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마음껏 하늘을 올려다보네요. 이러고 있으니까 사장님과 제가 더 악당 같네요. 전직할 때는 간부자리 하나 예약해 주세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걱정도 참. 라이선스 받았다고 떠날 리 없잖아요. 이 회사에는 아직 얻어갈 게 많이 남았거든요. 음, 예를 들어 사장님이라거나? 주목받기 전에 끝낼게요. 기다리느라 애태우신 건 아니죠? 실망시킬 생각은 없었는데 말이죠. 저희들의 미래는 사장님과 함께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어주실 거죠? 지금까지 그래주셨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나 볼까? 핫! 얼터그레시브 모드 활성화! 미스틸 페일, 기동! 미스틸 페일, 기동! 미스틸 페일, 기동! 꼭 이기고 싶었는데... 헉, 걱정도 참. 라이선스 받았다고 떠날 리 없잖아요. 이 회사에는 아직 얻어갈 게 많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라거나?